짠짠 오늘 방아용 오다탕 아 오빠 내가 과자 먹었지 안 먹었어 내 소송이 돼지 어 돼지 그만한다 내가 안 먹었다고 했지 가자 가자 아 이런 거든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들려 안 아 아 심심해 자 그럼 우리 닌텐도 게임 할까 응 닌텐도 그런데 무슨 게임 당연히 마인크래프트지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이기 동물의 숲 아 크지 동물의 숲은 다양한 생물을 보고 건물을 만드는 힐링 게임이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는 몬스터를 피해 집을 짓고 아이템을 얻어서 드래곤을 잡는 장타지 게임이야 동물의 숲 마크 아 아 아 크지 이 형들은 마크하고 이 형들은 마크하고 알겠어 그럼 마크하자 알겠어 어 줄게 나 난 대포총 마을에 대륙총이다 나는 대포총 마을에 꿈뽀이다 아 아 아 잠시만요 아니 왜 이러다는데 그거 하냐고 잠시 후 그냥 이렇게 한번 모르지 내가 이런 거 쓰고 줄 알았냐 어떻게 한 거야 역시 3일 뒤 1년 뒤 30년 뒤 어떻게 누가 내려가냐고 그러니 말이야 100년 뒤 10억년 뒤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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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